보세와 경남 진주여중의 맞대결입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양팀의 전반전 화면 왼쪽에 경남 진주여중 화면 오른쪽에 서울 WFC 위치하겠습니다. 이수민 높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헤더 뒤로 떨어진 공 박스 밖으로 빨려나갑니다. 그대로 밀어주고 앞쪽에는 진주여중 있습니다. 어 이 공이 들어갑니다. 박정빈입니다. 전반 7분도 안되서 진주여중 먼저 1대0으로 선제골 넣어갑니다. 아 약간 세컨볼까지 한번 노려보고 집중력 있게 끝까지 공을 바라봤었던 선수인데 뒤로 흐른 공 잡아놓고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키를 살짝 넘기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박정빈이었습니다. 낮게 잡았습니다. 앞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박스 안쪽까지 쇄도에 갑니다. 서울 WFC 건네줬고 2공 그대로! 아! 막혔고 아직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그대로나 정혜림 골키퍼 몸을 날려 막아내봅니다. 역시 서울 WFC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우측면에서 한번 짧게 밀어줬고 2공이 슈팅까지 연결이 돼 봤습니다. 천천히 앞쪽으로 아 박스 안쪽까지 들어온 공 그대로 잰발! 아! 2공이! 골포스마였습니다. 아직까지 공 살아있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다시 졌고 또 코너킥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스로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지원 오른발로 한번 멀리 던져봤습니다. 오! 그대로 문전 앞에서! 다시 한번 걷어내고! 굴절되면서! 2공이 이서윤 골키퍼가 사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서울 WFC! 굴절된 공을 아 그대로 쏙 품 안에 안아내고 있는 이서윤 골키퍼였고요. 연결! 아 지금 위치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한번 잡고 뱅글 돌면서 정면 쪽으로 그대로 오른발! 이게 나갔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한번 걷어차봤는데요. 좋은 위치에서 서민정 선수가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정면에서 오른발 살짝 아 각도가 오른쪽으로 빗겨나갔군요. 천천히 오른발로 한번 정면을 노려봤습니다. 그 공은 진주여중에게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 WFC와 진주여중의 맞대결 진주여중이 전반 6분 박정빈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WFC가 걸어 잠그고서 역습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아직까지는 누가 이렇다 할 정도로 승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후반전에서 과연 서울 WFC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경남 진주여중 화면 왼쪽에 서울 WFC가 위치하겠습니다. 질러봤고요. 서민정 앞쪽으로 건네봤습니다.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 그대로 른발 어 2공이 들어가나 했습니다만 정말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보고 있는 저도 아 이거 들어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네 교체 카드를 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WFC고요. 김보민 선수가 이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겠고요. 네 지금은 전예담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은 살짝 오른쪽 밖 왼쪽으로 연결 한번 시켜봤고요. 아 지금은 또 정면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간 공 그대로 갑니다. 이 골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정말 눈치치지 못하게 오른쪽에서 그대로 가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진주여중입니다. 아 정말 또 엄청난 슈팅을 한 차례 노려봤고요. 그대로 빠지면서 오른쪽 치고 들어오는 공 와 정말 또 굉장한 골이죠. 진주여중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먼저 약간 안도의 한숨 쉬면서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백서영 선수였고요. 두 번째 골은 백서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끊어낸 공 서울이 잡아납니다. 서울 아 지금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서민정 달려갑니다. 서민정 서민정 오른발 이 공 높았습니다. 서민정 선수 이번에도 중거리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살짝 높았습니다. 침착하게 한번 접고 뒤돌면서 기회 만들어봅니다. 아직은 박스 근처 어 두 명 벗겨냈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대로 슈팅 아 니어포스트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났고요. 백지은 선수 아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른발로 한번 슈팅을 달려봤습니다만 아깝게도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연결 다시 한번 연결 아 측면에서 오 이 공이 또 한번 공간이 열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아크 정면에서 슈팅 고을 지금은 또 3대0까지 만들어냅니다. 김유리 선수였습니다. 아 김유리 선수 그 기회에 포착하고 집중력 있게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세 번째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유리 네 김유리 결국 3대0으로 진주중이 앞서가겠고요. 이제 전반 후반도 20분가량 남아있는데 자 서울 WFC는 빠르게 역습을 노려봐야겠습니다. WFC 한번 접어놨습니다. 아 치열합니다. 하은재 뒤쪽으로 아크 정면에서 연결됐습니다. 백서영 헤더 수비 1입니다. 어우 지금도 백서영 날카로운 헤더였지만 네 이서윤 골키퍼가 좋은 수비를 또 한 차례 보여줬고요. 낮게 연결된 공 열린 공간으로 그대로 왼발로 한번 노려받고 또 헤더로 수비를 해냈습니다. 떠낸 공 서클 정면에서 달려갑니다. 서민정 서민정 어우 찔러줍니다. 이그 연결됐습니다. 왼바 낮게 아 지금은 또 이서윤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올립니다. 역습 과정에서 줄 곳을 한번에 또 정확하게 포착을 했고 하은재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또 슈팅까지 이제 후반도 10분가량 남아있고요. 아 우측면에서 다시 한번 서민정 낮게 연결 이 공이 들어갑니다. 하은재입니다. 하은재 선수 방금 전에 약간 또 아쉬웠던 그 표정이 바로 이렇게 30초 만에 또 새로운 네 번째 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 상황도 근데 서민정 선수와 콜라보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공을 잡아 냈습니다. 진주여중 아 이번에도 서민정이에요. 서민정 왼발 골 이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정말 가볍게 드리블하면서 정면 쪽에서 바로 또 슈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벼운 동작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딱 한 번의 패스밖에 없었거든요. 아 손가락으로 딱 위치를 가리키면서 시크하게 뒤돌고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주장 서민정 선수였습니다. 예성여중과 또 한 차례 경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보여줬던 좋은 수비를 또 활용해서 어 높이 뜬 공 어 이 공이 어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또 손을 한 차례 갖다 대봤는데 손에 닿으면서 살짝 넘어갔습니다. 진주요중 6대 0까지만 돌아갑니다. 높게 뜬 공 굉장히 높은 공 아 손을 한 번 툭 갖다 대봤습니다만 살짝 높았습니다. 진주요중 결국 아웃시켰습니다. 진주요중의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멀리 찬 공 다시 한 번 박스 한쪽까지 들어옵니다. 오른발로 아 끝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백서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WFC 대 경남 진주요중의 경기 결국 6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 골을 넣었고 서울 WFC도 후방에서 계속 방어를 해봤습니다.